담비 프로포즈 받기 MBC Everyone 그러면 오늘 우리의 과제는 담비 프로포즈 받기? 좋은가요? 누구한테요? 그러니까요 파관나네 어쨌든 프로포즈 받으면 남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스페셜 게스트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시면 꽃이 너무 많잖아요 이 꽃과 연관이 있으신 게스트인데요 우리 빨리 만나러 갈까요? 네 Let's go 가봅시다 아 프로포즈 받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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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국 커플 결혼식의 플라워 데커 총 지위 파리 포시즌 호텔의 아트 디렉터 정식 플로리스트 교육을 한 번도 받지 않았지만 독창적인 시도와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인정받는 세계적인 플로리스트 제프레썸 천담비의 뷰티풀 데이즈 시즌 2에서 그를 만나러 간다 제프레썸을 만나러 인사동까지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왜 우리만 있냐고요 제프루 어렸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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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괜찮아요 시청자 여러분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정말 유명하신 분이에요 네 장국 커플 결혼식 때 그 유명한 세기의 결혼 한국의 결혼식 때 네 제주년에 결혼식 때 그래서 제가 결혼식 시즌을 만들고 저는 결혼식 시즌을 만들고 그래서 한국에 왔을 때 정말 정말 놀라운 게 정말 좋고 저는 많이 인스파리하고 여러분이 정말 호랑이 여러분이 색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아트하고 여러분이 정말 좋은 경험이 정말 좋은 경험이 이 지역을 처음으로 가보실까요? 아니요, 아니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오늘 인사동에 처음으로 왔다고 하니까 인사동을 한번 해보러 가보실까요? Let's go. Let's go. Yeah. 현대식 건물과 전통이 함께 살아 숨쉬는 인사동 거리. 외국인들에게는 메뉴스 엘리로 잘 알려져 있어. 볼거리 먹거리가 풍부해 외국인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인사동. 제프리슨과 함께 인사동 구경하러 고고. 인사동 탐방 그 첫 번째 장치는 잔통적인 물건들이 가득한 공예품점이야. 짜자잔. 와우. 한국 수벤티리네. 이슬람. So is this traditional Korean trade for the craft? Hanji. It's Hanji. Okay, Han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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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하나 손으로 만들어서. And it's Han Mei. Yeah, Hanji. Okay. Is that your boyfriend? Yes. That is? What's his name? Yeah, no, it's Hanji. Is that Rain? No, no, no. Do you know him? No. Who is that? He's so famous. That's your husband? Yes. I'll buy it. Wow, look at those masks. Very cool. Yeah. Okay, let's choose one to people's personality. I'll buy it. I'll buy it. I'll buy it. You? No. This is for her. I knew you were going to choose that one. Why? I know. Black is the purple one. No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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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e not the red wrong. You see? You're not the red wrong. You see?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Right. Okay. Carr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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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 Carrae. You got it? I got it. I got it. I got it. Listen boy. Angel. That's it. Come on. A pink. No, no, no. Oh my God. Okay. Oh my God. Last one. Maiden sound. Dam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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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What? Brave song. That's her song. Oh, that's your song? Yeah. Let me listen to your song. It's a big song. It's a big song. It's a big song. It's a big song. That's good. You have a great voice. I win. She won. This is my gift? Mmm. Thank you. Oh, cool. All right. Thank you very much. Yeah. Let's go see more of the city. Oh, really? Yeah. 공예품점에 이은 다음 장소는 인사동의 명물 지팡이 아이스크림 가게. I'm afraid. Wow. It's very cool. 무슨 왕국에 온 것 같아요. 무슨 과자 왕국. 여기 인사동만에서만 먹을 수 있는 거라면서요. 저는 펑튀기는 많이 봤거든요. 펑튀기는 기존에 전통 과자잖아요. 펑튀기 안에 아이스크림을 소프트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저희가 최초로 시도를 했는데 그걸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한 번 더. 아, 이거 반대로. Are you gonna do that? Yeah. 와, 이렇게요? JEP, 제가 해줘 드릴게요. 네. 생각보다 힘들죠? 네, 생각보다. 네. 아, 진짜? 한 번 더. 아우. 됐습니다. You see? But I started to eat this one. 안 돼. Cheers. Cheers. It's good. 바닐라 아이스크림과 옥수수 콘이 익스가 되면서 고소함이 좀 더하는 것 같아요. 그죠? 아, OK. 진짜 맛있지? 네. 아, 어쨌든 우리가 또 이렇게 인사동으로 와봤잖아요. 네. She's like. 고맙 먹어, 이 먹방아. 네. 사실 이제 구경하는 건 여기서 끝이 났는데 사실 저희가 어떤 분의 꽃을 만도 연락을 받아서 제프가 꽃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Yes. Let's do some flowers. Do you want to see me do some flowers? Yes. Thank you. Let's go. Yeah. Sorry, I have this thing in my mouth. Thank you. 아니, 사실 이렇게 또 많은 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분 좋아. 여기서 우리 서로 각자의 제프한테 물어보자. 이미지 뭔지. Oh, an image. Yes. For you both, image-wise. I would probably do this and this. Oh, it's nice. Because this one's sweet, and it has thorns a little bit. Oh, Oh, It makes me feel like? And this one, this one? Good, and hard. That's most positive. Right, right, right. Oh, it's a good tip. That's the good tip. даже 막 sì, right. 아, exactly right. So many wondering if you're making a library in 많 poli, 특별한 사연을 가진 신청자를 위해 꽃 만들기에 도전하는 단기와 현이. 즐겁게 플라워 데코를 하는 제프레섬 덕분에 담비와 현희도 용감하게 도전 제프레섬의 도움을 받아 점점 꽃다발의 형체를 갖추어가고 있어 차현의 주인공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담비 세 사람의 진심이 담긴 꽃다발 완성 우리가 이렇게 제프때문에 만들어봤으니까 또 만나러 가야 되지 않을까? 정성스레 만든 꽃다발을 들고 차현의 주인공이 있는 미술관으로 고고 여기인가 봐 여기야 여기야 저기 있어? 저기 혜정씨 있다 가보자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청하시기 된 계기는? 엄마도 이제 최근 들어서 일을 시작하셔서 파이팅 좀 하시라고 대단하시네 요즘 같은 취업난에 그니까요 아니 근데 저희가 사실 세 개를 만들어 왔어요 어머니께서 제일 맘에 드시는 꽃으로 골라 가시면 되거든요 고르시면 됩니다 예쁘게 예쁜 걸로 진짜 로맨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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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너무 감사하고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프의 소감 만들 수가 없어요 오늘 하루종일 어땠는지 정말 놀랬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한국에서 한국에서 서울에 갔고 그 길에 갔고 좋은 날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데이지는 계속 갈 거니까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순담비의 비티풀 데이지 시즌 2 화이팅!